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그 만약에 여러분들 그 지갑에 구겨진 지폐가 있다면 이런 그 지폐는 사용을 하셔서 그 지갑에 보관하는 일을 피해주면 좋은데요. 사람의 그 화폐에너지는 그 지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폐를 그 돈복의 바로미터 혹은 그 돈의 물리적인 그 몸체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지폐는 소중히 또 깔끔히 다룰 때 돈복을 불러들입니다. 또 앞뒤가 그 섞이지 않게 될 수 있다면 지폐 그 앞면이 모두 그 보이도록 위로 나오게 해서 또 소재하고 다닐 때 돈복에는 아주 좋고요. 구겨지고 찢어진 지폐의 소지는 내 돈복도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전개되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. 지폐나 동전도 또 마찬가지지만은 화폐에너지라는 그 뜻에는 우리의 그 감정 또 우리의 그 태도를 그대로 또 지폐나 동전을 통해서 읽히기도 하고 또 전해진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. 어떤 큰 그 상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감정을 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슬픈 감정으로 사용 중인 그 지폐에는 그 사람의 그런 감정과 또 상태가 그대로 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집 밖에 있는 그런 돈복을 집 안으로 더욱 크게 그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그 돈의 그 속성과 또 작용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감정에서부터 그 즐겁고 또 기쁘고 또 평온하고 일이나 그 돈복에 대한 그 자신감이 강할 때 그런 사람의 그 돈 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그 자신감이나 또 확신은 스스로 갖는 그 돈복에 대한 그 화폐에너지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지 또 자신의 그 금전적인 내용이나 또 상황을 타인에게 그 발설을 하거나 또 자랑을 하거나 공개적인 그 전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게 되면 돈복이 반대로 새게 되겠죠. 이건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합니다. 자산과 그 수입에 대한 그 은밀한 또 개인적인 그 내용 그런 그 재정적인 항목과 환경은 절대로 그 주위의 그 오픈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자신의 그 금전적인 에너지를 또 밖으로 새게 만드니까요. 또 화폐에너지는 또 약화되겠죠.